오늘은 진짜 해야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. 일단 일어났으니까 매일 하는 공부도 좀 하고 그리고 오늘 카페에서 지인 예전에 공연 올렸던 연출님이랑 대화 나누기로 해가지고 그것도 가야 되고 그리고 내일 또 제가 주최하고 있는 단편 영화 촬영이 있어가지고 의상도 체크해야 되고 대사도 암기해야 되고 또 크클 하는 게 있잖아요. 크클살롱이라고 해서 마지막 날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제가 레크레이션을 담당하고 있어요. 그래서 레크레이션도 준비해야 되고 오늘은 댄스 학원도 갈 거고 그리고 밀린 춤 영상이랑 오늘 영상도 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월요일날에 학교 사대보고 가니까 그것도 학교 갈 준비도 잠깐 해야 될 것 같고 오늘 하루도 꽤나 빠듯할 것 같습니다.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면 어떻게든 되겠죠. 네.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. 나는 뭐든지 도전할 수 있다. Who is the best? I'm the best. 나는 유명한 배우가 될 것이다. 나는 좋은 배우가 될 것이다. TVN 마블 자격증. 나는 나를 지배한다. 오늘 하루도 화이팅! 나는 나를 지배한다. 나는 물을 가지고 Kickink ker preguntas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